기괴하고 사악한 범죄자, 박사방 운영자 박사의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악마의 삶을 살았다는 조주빈. 텔레그램 익명의 방에서 그는 신과 같았습니다. 이거를 유포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다 댓글로 연결해요.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다 추억을 받고 자기는 온라인에서 완전히 신인 거죠. 학생증과 얼굴을 올린 후에 더 심하게 대책을 하는 거죠. 특정인을 정신적으로 지배한다고 하는 것에서 어떤 일종의 쾌받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박사는 체포됐지만 이것은 끝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익명의 방에서 악마의 삶을 살아온 제2, 제3의 박사가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다 체포된 조주빈이 남긴 말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드러난 것만으로도 70명이 넘는 여성들이 지옥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성착취 동영상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력사건을 많이 수사해본 형사들조차 그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그곳에서 일어난 범행은 이전에 벌어졌던 음란물 유포 사건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대체 실체가 누구냐. 소문만 무성하던 박사방 운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성년들이에요. 역기적인 범행의 주인공은 25살의 조주빈. 겉보기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체포되기 직전까지 장애인 단체와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착신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주빈은 수도권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돋보이는 이력이라면 학보사의 편집국장을 지인했다는 정도입니다. 학보 기자 시절 조주빈은 학교 성폭력 예방을 촉구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도 별 문제없는 평범한 학생으로 기억합니다. 뭐가 없어요. 얘가 학교 다닐 때 대단히 사고를 쳐서 학교에 기록적으로 내가 남아있거나 일을 쓰면 사실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들어와서 평범하게 졸업을 했기 때문에 뭐가 없고 학적으로 남아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청년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위험한 존재로 돌변했습니다. 박사를 추적한 시민들은 극도로 보완을 지켜왔습니다. 교주빈이 박사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의 박사는 박사방을 개설한 것은 지난해 9월. 텔레그램은 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 메신저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 개설한 박사방에 불법으로 촬영한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회원을 모았습니다. 박사방을 이용하다가 현재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이진수 씨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여자 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성관계를 불법 촬영, 탈의실을 수영장을 불법 촬영하기도 하고 얘를 촬영해서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등을 통해 교환하기도 하고 수천 명이 거기에 가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사방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노예라 불리는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치켜든 것은 박사의 노예라는 표시였습니다. 이른바 노예가 된 피해 여성들은 박사가 시키는 대로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야 했습니다. 이 기괴한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것은 두 대학생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이었습니다. 대개 일상에서 하지 않는 그런 포즈들? 그런 걸 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좀 성기나 이런 게 부각되는 그런 몸을 뒤로 젖혀서 물구나무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 요가 자세를 같은 걸 시킨다든지 아니면 눈을 이렇게 까 뒤집는 거예요. 눈을 까 뒤집고 혓바닥을 내밀고 그런 이상한 표정을 지어서 찍어서 보내라 이런 것들. 조주빈은 불법으로 촬영한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어쩌다가 조주빈의 노예가 됐을까. 경찰과 협력해 텔레그램 운영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디지털 장의사 박형진 씨.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것이 조주빈의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알바라고 하니까 편한 알바라고 하고 아무 그냥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인증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입금해야 되니까 동영상원하고 뭐 이런 사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신문증이랑. 그런 거 보내는 순간 일단 첫 번에 낚인 거죠. 주니까 협박이 되잖아요. 주소 찾아간다. 무서운 거죠. 사진 보내주면 금방 없어지니까 괜찮다. 보내라. 그럼 카사 사진 보내야 하는 거죠. 조주빈은 성착취 동영상을 여러 개의 방에 나누어 게시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입장료를 받거나 성착취 동영상을 판매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장료는 가상화폐로 받았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1단계는 금액 안 나와 있는데 2단계 50만 원, 3단계 150만 원. 단계가 뭐가 다른가요? 좀 더 고급 자료인 거죠. 예를 들어 3단계 가면 연예인 자료가 있다. 뭐 이런 건데요. 박사방을 드나든 회원의 닉네임이 약 15,000개. 조주빈은 이들을 상대로 알려진 것만 수억 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박사는 돈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이 여성들, 그런 어린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되든 상관이 없는. 되게 악랄하죠. 그냥 본인이 아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영상을 그런 식으로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게. 조주빈과 회원들이 공공인이 성착취 영상을 거래한 배경에는 패레그램이 익명을 보호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허풍 찌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도 잡히기 전까지는 절대 잡힐 일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아예 경찰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죠. 어느 정도로 믿었어요? 안심하고 있었어요? 안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경찰이 없는 줄 알았어. 여긴 아예 무법지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회원들은 익명의 그늘 안에서 피해자의 영상과 신상 정보를 퍼나르는 2차 가해자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슈퍼히 말하는 노예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든가 아니 지금 내가 신상을 확보하고 있는 어떤 애가 있는데 이 신상 내가 넘겨줄게 얼마 주면 되는지 넘겨준다 이런 내용에 대화하는 분석도 있고요. 피해자 집이 주소가 나오면 집에 근처에 가봤다느니 그걸 또 찍어온다거나 또 그 사람 그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있으면 또 뭐 SNS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올려버리고 성범죄 피해자인데도 그렇게 장난으로 웃고 떠들고 제 2차 피해를 가하는 것들이 정말 게임, 놀이하듯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들은 박재방이라는 곳에 성착취 영상과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박재방인데 그러니까 이런 불법 찬양물 피해자들을 박재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지우게. 거기 일부러 남겨졌는 거예요? 전시한다는 거죠. 총 아기적이거든요. 방 제목이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 이게 정확한 방 제목입니다. 방이 없고. 지금까지 드러난 박사방 노예 피해자는 약 74명. 이 가운데 아동 청소년이 16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장애인 시설과 보육원을 돌며 봉사활동을 해온 청년. 그런데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는 이 청년이 인터넷 익명 공간에서는 악의 화신으로 변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정체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란 그릇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조주빈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조주빈의 텔레그램 박사방은 대표적인 성착취 동영상 방이지만 이것 말고도 수많은 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텔레그램이 무엇이길래 이런 범죄의 온상이 된 걸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동영상 유포 세력들이 텔레그램에서 활동해 온 걸까요? 텔레그램에 성착취 동영상 방 이용자들이 천재라 찬양하는 운영자가 있습니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N번방 운영자였습니다. 갓갓은 천재라고 했어요. 걔네들이 노예를 해킹해가지고 디지털 성범죄물인 N번방을 만든 것 자체로 쟤는 이 분야로 천재적인 애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잔뜩 칭찬을 하고 약간 추앙하듯이 갓갓은 아마 신 갓 그렇듯이 있지 않을까 본인을 신이라 칭해서 그런 닉네임을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갓갓은 어떤 사람이지? 갓갓은 21세기 영어 디지털 연쇄 살인마라고 봅니다. 일반 살인범과 달리 순법도 디지털 기계로 이용하고 피해자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에서 디지털 연쇄 살인마라고 봅니다. 갓갓이 만든 N번방을 처음 보도한 것은 추적단 불꽃이었습니다. 두 대학생은 왓츠맨이 운영하던 고담방에서 N번방의 단서를 얻었습니다. AV 스놉이라는 사이트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에 텔레그램 AV 스놉 고담방이라는 링크가 대문에 걸려있었고 배너처럼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N번방 이야기도 하고 당시 왓츠맨은 고담방에 N번방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예고편에는 피해자의 영상과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딱 정리를 해놨거든요. N번방에 올렸습니다. 칼로 자의를 하게 해서 노예를 적게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칼로 숨기기 위해 적게 한다거나 좌변기에서 아아 네 그냥 세수 좌변기 변긴불로 세수하게 시키고 뭐 그냥 그 앞에서 자의를 하게 한다거나 되게 그냥 일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시켰어요. 애들한테 N번방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갓갓은 이들을 성착취한 영상과 이름, 학교 등 신상 정보를 N번방에 올렸습니다. 범죄의 흔적이 역력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이용자들이 영상을 퍼나르고 댓글을 남기며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긍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는 분은 거의 일상이었죠. 이들에게는 되게 성적은 그냥 상의로움이었어요. 아니면은 제 뭐 생물에 N번방 생명인데 쟤를 왜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죠. 오번노예 개 이모티콘으로 좀 만들어봐라. 개 가랑이 좀 더 벌리도록 이모티콘 만들어서 우리끼리 쓰자. 야 이모티콘 만드니까 재밌네. 야 너희한테 구할 사람은 없냐. N번방의 수많은 피해자들은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갓갓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갓갓이가 옛날에 한 번이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뭐 올렸냐 했더니 자기가 알 바 아니라고 근데 이 정도로 했으면 한 명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경찰들은 뭐 쳐놀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얘네들도 이제 경찰이 못 잡을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했죠. 내가 굉장한 권력을 가린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사이브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사이브상의 폭군입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왕이 되는 심리적 구조가 형성이 되면 타인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는 고통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는 거죠. 갓갓의 정체는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익명의 방에도 대화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소통은 거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줄만 적어놨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2분방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라인 아이디 뭐뭐에다가 문화상품권을 딱 이 한 줄만 적어놨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단서는 왓츠맨이 갓갓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갓갓은 SNS에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상 정보를 개냈습니다. 비슷한 수법에 당한 이소희 씨. 신원이 유출돼 경찰에 신고됐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누구누구님 속이기에 도형되신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하면서 링크를 보내주고 누가 날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 지금 트위터에 부르면 이메일이 나거나 번호 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게 괜찮을 것 같다. 상대가 보는 링크를 통해 트위터에 접속하는 순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상대방에게 넘어갔습니다. 잠시 후 경찰을 자처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 신상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신상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는 나체 동영상을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얼굴이 다 나오게끔 옷을 하나하나 다 벗는 그런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셨어요. 웃으면서 한 30분 동안 대답을 안 하니까 안 할 거냐고 계속 재촉을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또 개인정보 뚫리겠다 하면서 초 막 5, 4, 3이 이러면서 막 소세고 개인정보 뚫리겠다 하셔라 이런 식으로.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갓갓. 분노한 네티즌들도 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가 우리에게 그 단서를 제보했습니다. 고단방을 운영하던 왓츠맨이 갓갓의 트위터 계정을 언급했다는 것. 이 계정으로부터 협박당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착취 영상을 홍보하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정 외에도 갓갓과 비슷한 시기에 경찰과 변호사를 사칭하며 신상정보를 털어간 여러 계정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한 제보자는 당시 경찰을 사칭한 자가 갓갓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N번방 전에는 가해자들이 개별 활동을 했다가 갓갓의 N번방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나 변호사나 경찰 협박 가해자가 갓갓 본인일 수도 추측입니다. 경찰 역시 전력을 다해 갓갓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쪽으로는 수사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검거한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 수사가 가능하고 검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사 기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텔레그램 이외에 다른 해외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해외 IT 기업들하고도 공조화되어 있고요. 저희 경찰 내에서도 서로 공조화되어 있어서 최대한 수사를 해서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갓갓의 피해자는 대부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청소년들로 추정됩니다. 갓갓은 어린 여학생들의 약점을 잡아 노예라고 부르고 협박하면서 성을 착취했습니다.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굴림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갓갓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 희대의 범죄자가 꼭 검거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절감한 더 큰 문제는 제2, 제3의 갓갓이나 박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람이 잡히더라도 피해자들의 동영상은 여전히 인터넷 공간에서 떠돌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무리를 뽑을 수 있는 걸까요? 2, 3년 전부터 많은 청소년들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에 접속하면 야한 동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돈 것입니다. 한 고등학생도 친구의 소개로 텔레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방이, 그냥 그 어플 방 찾아보면 그냥 그런 그런 방들이 많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사진, 동영상 그것들 다 처음 보는 것들도 많았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10대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10대요? 한 70, 60? 65에서 70% 될 것 같아요. 별다른 제약이 없어 보고 싶은 동영상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좀 보면서 아니다 싶은 것도 있었어요. 센 채팅이나 사진, 동영상이나 다 그래가지고 자주 되게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특별한가 싶은 생각이 들진 않아요. 아 이게 보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박사방,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유출방을 이용한 사람은 약 2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어왔을지라도 피해자의 영상을 다운받아 보는 것만으로 2차 가해자가 됩니다. 이용자들은 다운받은 영상을 모아 새로운 방을 만들기도 합니다. N번방을 이용하던 이진수 씨도 직접 운영자가 됐습니다. 운영자가 되는 거는 정말 손쉽습니다. 저도 클릭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적극적인 가담자, 유포자, 운영자가 된 거예요. 텔레그램에서 채널 만들기 한 번 누르고 그리고 다른 방에서 채널 유포하고 음란물 올려라. 이 세 가지면 운영자가 누구나 될 수 있고 누구나 봉제자가 들어주는 거죠. 이 씨는 수많은 불법 동영상을 올려 이용자를 모았고 일부는 대가를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제가 링크를 뿌립니다. 링크를 뿌리고 나면 상대방이 나 들어가고 싶어요 이랍니다. 그러면 제가 넌 뭐 해줄 건데 이러면 아 제가 문화상품권 드릴게요. 컵라면 드릴게요. 이렇게 마치 조공을 갖다 마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 혹은 계좌입금으로 받습니다. 이 씨는 결국 검거됐습니다. 지금도 텔레그램에서는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방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운영자들끼리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경찰이나 기자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나 경찰 같은 사람들 있죠. 그게 유입되면 방이 터지잖아요. 방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 그런 사람들의 신상을 따요. 특히 제가.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한테는 손해니까 그거를 막죠. 몇 천명을 모집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한 달은 기본적으로 걸리죠. 그럼 한 달은 손해니까 당연히 기자 유입이 싫은 거죠. 성착취 동영상 방은 이미 사업이 됐습니다. 입장료로 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광고 수익도 얻습니다. 수익은 있는 방도 있고 없는 방도 있어요. 예를 들어 토토 사이트나 파워블로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영상을 판다든지 신상을 파는지 해가지고 돈을 얻을 수 있죠. 다른 일은 따로 안 하세요? 아니 안 해도 돈 벌리니까 한 3년 12만 원이니까 일 안 해도 되죠. 30만 곱해도 360인데. 하지만 그 잔혹한 사업은 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사방의 조주빈을 비롯해 고단방의 왓츠맨 등 주요 운영자들도 검거됐습니다. 저희가 검거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젊은 연령대였고요. 10대 후반이라든가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검거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걸 보면 자기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생활을 할 때 상당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텔레그램을 할 때만 보면 정반대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늘어난다. 하지만 다수의 이용자들은 여전히 운영자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N번방과 박사는 언젠가 공로나 될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박사가 검거될 줄은 몰랐고 그들이 저지른 일보다 더 많은 죄목이 붙은 것은 안타깝습니다. 네 딱히 없습니다. 심지어 N번방 영상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는 상황.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비밀방으로 오라고 유인합니다. 그런 뒤 맛보기라며 수많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안전하냐고 묻자 문제가 없다고 하는 판매자. 그는 거래 방법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비디 수첩이라고 밝히자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냥 강차를 걸려도 쭉 할 일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제가 봤어요. 네. 보셨고. 할 일이라고. 좀 악신적도 말지. 딱히 본인에게 이해가 가는 일도 아니고 주변에게 좀 그럴 뿐이다. 좀 반성을 좀 쓰고 약간 별금을 좀 내면은 그냥 별거 아닌 일이다. 죄의식 자체가 없는데. 사용자 추적이 안 되는 인터넷 다크웹에서 돈을 주고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한국 등 32개 나라에서 30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2018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다크웹 사건입니다. 미국에서는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보기만은 사람도 평균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은 반면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성범죄를 시정하기 위해서 몇 차례의 골든타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2017년 소라넷부터 2018년 웹하드 카르텔 그리고 2019년 버니성 게이트라든지 다 그런데 이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혐오 범죄를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벌해야 되는 대상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가벼운 문제로 경시해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의 텔레그램 성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70대 노인 콜린이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콜린을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등 무려 14개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22년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의 성착취 동영상 관련 처벌 조항도 영국 못지않게 엄격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징역 7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감경을 해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징역 1, 2년에 집행유예 처벌에 그칠 뿐 중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청와대에는 박사방과 고담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양형 기준을 보다 강력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은 고작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이 인터넷에 한 번 유포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삭제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영상은 디지털 공간을 떠돌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추가 가해를 일으킵니다. 피해자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그만큼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26만 명, 바로 엠범방 가입자들의 숫자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를 묵인하고 확산시켰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성범죄의 카르텔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처리해온 결과 이 괴물은 끝없이 커나갔고 오늘 우리 앞에 추악한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분수령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용하고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람 그 모두를 끝까지 추적해 음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